생방송 정보 시대 청아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무를 태울 때 세균 및 악수 제거에 좋으며 최근에 아토피 피부에도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찬! 서리! 아닙니다! 참고서야! 아닙니다! 참수칙! 참수칙! 정답입니다! 근데 왜죠? 참수칙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는 거니까요! 아! 아저씨! 나도 계란 먹고 싶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언제! 어? 아저씨 왜해? 계란 넣어먹어 아저씨! 내 발이 어때서? 나 끼라 두들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